네, 자, 우리 한번 복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크게 해서 한번 같이 따라와 주세요. 모든 게 지금까지 다 괜찮나요?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지나가다가 상황을 물어보는 건데요. 그렇죠.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so far가 뭐였던 거 기억나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다 괜찮냐. 그렇죠?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you are right about this roast chicken. 이게 같이 가야 되는군요. you are right about this roast chicken. there you go. right. roast chicken. roast는 튀긴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구운 거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음할 때도 light이 아니라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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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right. 자, 세 번째. it's nice and tasty. 저는 오늘 배운 표현 중에서 이게 가장 유명하라고 생각해요. it's nice and tasty. and tasty. 그렇죠. nice하고 tasty 따로 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tasty하다. 형용사하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see, I told you. see, I told you. 그거 봐요. 내가 당신에게 말했잖아요. 자, tell의 과거가 told인데요. 그렇죠. tell 같은 경우에는 to가 필요 없습니다. so tell me, tell her, 무슨 told her 이런 식으로 to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복습해 봤으니까 네. 우리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할 수 있겠죠? 항상 선생님을 떠나려니 제가 I know you can do. 눈물이 아까 가리니까요. 안돼 안돼.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로 깊이 제가 열심히 배워서 오늘 정말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confidence 자신감 있습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갔다 올게요. 자, 미션 해결! 음, 부드러워, 부드러워. 어쩜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 Excuse me, miss. Is everything okay so far? 아, 네. 오, 정말. 이게 당신이 구운 치킨 추천해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You were right about this lost chicken. 오, 정말 맞았어요. Oh, really? You were right. It's nice and tasty. Oh, see.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f you need anything else, just call me. Okay? Thank you. Enjoy. 이거 한 절씩 더 주세요. One more? Yeah. Okay. Thank you. 이곳이. 이걸 알아들었어.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예, 예, 예. 이런 댄스. 이제 정말. 점점 과격해 질 거예요. 이 댄스가. 네, 식당에서 귀를 피고.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막 시킬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제는 안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일단 시도해 보는 거고. 그리고 막 물어보고. 이 맛 어떠냐? 가능하겠죠? 너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제가 질문이 좀 하나 있는데, Can I ask you something? How is everything so far? 지금 진행을 시작하신 지 이제 벌써 4일째인건데, How is everything so far? 아, 그거 얼마 전에 들은 얘기 같은데요? 제가 왜 희한하게 알아듣죠? 네, 너무 뷰티풀이에요. 엑셀런트. 엑셀런트. 너보다 좋은데는 없어. 없어요?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암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진행해주시면서 너무너무 파이팅이 넘치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식당 영어를 배워봤는데, 내일은 우리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는 여행 영어. 여행 영어. 네, 기대됩니다. 네, 여행 영어 가지고 저희 찾아뵙도록 할게요. 에비바디, 바이 바이.